넥슨 아레나 앱 그동안 e스포츠 즐기기 많이 불편하셨죠? 그래서 탈색했습니다! 넥슨 아레나 앱! 넥슨 아레나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기들의 각종 정보와 경기 결과 생중계 시척! 다시 보기든 넥슨 아레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넥슨 아레나 앱! 앱 하나로 생중계를 다 볼 수 있다고요? 음? 그럼 돈 드는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! 넥슨 아레나 앱의 모든 서비스는 모두 공짜! 공짜입니다! 에이, 아니면 설치가 복잡하겠죠? 설치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! 스마트폰을 켜고 구글 플레이로 접속한 후 넥슨 아레나 앱을 설치하면 단 1분 만에 넥슨 아레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! 이제 넥슨 아레나 앱을 다운받고 편리하게 e스포츠를 즐기세요!